시청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아이들입니다 자 오늘 마이크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빙을 하는데 자꾸 카톡이 오네요 와 골치 아프네요 자 이 입질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 히틀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입질은 아마 폴링바이트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챔지를 해서 후캔까지 이어져서 제 조항에 한마리 추가했던 상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스타트 좋습니다 이게 좀 어두워지니까 입질이 좀 끊겼습니다 갑자기 무늬들이 떠올라서 제가 캐스팅 애기를 달고 무늬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빠졌네 자 지금 무늬가 계속 자세히 보시면은 애기쪽으로 와서 안고 있는데 어 다리쪽으로 촉수로 이렇게 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또 빠졌네 자 보시면 또 무늬가 다가옵니다 무늬가 장난감 다루고 계속 오다가 아이고 자 과연 물랑말랑 자 또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어 나이스어어 어GG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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än 자 배에서는 제가 조용히 낚시만 했기 때문에 어.. 이렇게 더빙으로 인사드리는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한 번 던져 보이시다 아이씨 동풍이 나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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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입지는 철이대를 살짝 바닥 찍고 철킹후에 철대 살짝 들어올리는 입지를 들었습니다. 아주 깔끔하게 입질 현장이 목격이 됐고 아주 잔잔한 파도에서 숨어서 볼 수 있습니다. 아주 좋았습니다. 아, 얼굴이 조정하다. 이번 입질도 철이 들어 살짝 들어올리는 입질되었습니다. 그 들어올리는 입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철대 끝을 잘 응시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번 입질은 너울 속의 철이대에 이물감을 느껴서 철지를 해서 홀킹까지 성공하는 낚시였습니다. 어, 이게 뭐 얻어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너울에는 입질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게감 혹은 이물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, 이번 입질은 폴링과 화이트입니다. 너울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고기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습니다. 제가 고기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습니다. 제가 고기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습니다. 오늘 배에서는 160마리, 장어는 20마리 이상하셨구요. 저는 실력이 부족해가 13마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입질 패턴 및 애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 시간에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는 미친아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nun 감사합니다.